d 함수 같은 경우 이 d 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d 함수 같은 경우 맨 앞에 t 가다 붙어요 그리고 나서 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합이잖아요 그래 놓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합을 구하고자 하는 필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건 범위가 와요 요거 조심하시면 되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d 에 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 카운트는 필드의 개수 수치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 카운트 a 모든 필드에게 쓸 구한다라는 거 당연히 조건에 만족하는 그 다음에 d 맥스 마찬가지로 최대 값 조건에 만족하는 d 민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 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 범위가 온다 라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함수가 다 이렇게 조건 범위가 뒤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썸 에버리지 카운트 카운트 a 맥스 민 구하고자 하는 필드 가운데 온다라는 거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수식은 d 의 썸 d 썸 a1 에서 d 의 7 데이터베이스 범위죠 a1 에서 d 의 7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드 4 4 열을 뜻하는 거니까 1열 2열 3열 4열 여기를 뜻한다 라는 거죠 4열 같은 경우 d 열을 뜻한다 라는 거에요 바로 이제 이 부분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b1 콜롬 b2 는 보여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b 의 원 비에 투 조건은 영업 일부의 영업 일부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d 썸 합을 구하는데 어디에 합 4열 2 4분기 그러면 영업 일부가 찾으면 되는 거에요 지금 영업 일부 15 그 다음에 영업 일부 여기 잖아요 그러니까 20 그 다음에 영업 일부 맨 마지막에 있네요 20 그니까 15 20 20의 썸 합을 구하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55 가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에 55 가 됐다 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gular Chevrolet Demi